가야겠다 가야겠다 왜 까마귀가 이렇게 많아? 그치? 까마귀 많지? 아크 흰 버섯 하나 있네 못먹는 것 같아 여기도 하나 있어 영어는 못먹는 거거든 여기서 빗겨봐 여기서 빗겨봐 여기서 빗겨봐 여기서 빗겨봐 여기도 버섯 하나 나왔어 여기서 빗겨 마침 송이처럼 생겼네 송이 아닌가? 바섯들이 보이니까 장갑들 끼고 여기 뭐지? 뭐 같은데 이거? 여기 뭐지? 뭐 같은데 이거? 이런거는 못먹는 것 같아 오 콘데 물 먹어서 가다 약간 다른데 살펴보자 여기 버섯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또 어떤 버섯들이 있냐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거미줄이 많으니까 나뭇가지로 휘덤에 가야돼 거미줄이 얼굴에 붙어서 아주 그냥 징그러워 죽겠어 아래만 쳐다보니까 위에는 보이지도 않아 거미줄이 요즘 장맛비가 내린 뒤 여기 어떤 버섯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한번 들려 보겠습니다 여기다 흰 버섯 흰 버섯 여기 흰 버섯 흰 버섯 멀리서부터 보이네요 흰 버섯 쏙 빠져 쏙 빠져 흰 버섯 이런건 딱 봐도 못먹는거 같애 못먹는 버섯 같애 우와 대물버섯 대물버섯 이게 뭔가야 이거 뭐 아무런 냄새도 안났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찢어지면 식용이라고 하고 똑똑 부러지면 독버섯 이라고 하던데 아마 식용이 아닌가요? 식용버섯 아닐까요? 똑부러지면 독버섯 못먹을 것 같아요 버섯 하나 봤습니다 쏙 빠지네 쏙 빠져 우산처럼 생긴 이쁜 버섯 식용인가? 식용인 것 같은데요 이런건 식용 같은데 버섯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챙겨 가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버섯 이런 버섯은 잘 찢어지면 식용 여기다 하나 챙기고 여기다 하나 챙기고 이건 잘생겼어 이런 버섯도 하나 챙겨 가야지 이것도 먹는 것 같아요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져가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흰 버섯 흰 버섯 많이 보이는데 흰 버섯 엄청 많이 보여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흰 버섯 벌레가 있는데 이거 먹는 거 아닌가요? 먹을 수 있지 않나? 이거 야 매끌매끌한 버섯 향 거기다 convergence 여기도 이제 의문 레ophWas 이제 너 잘해 제가 이렇게 봐 은 여기 그 에서 이런 이거 못먹는 버살입니다 못먹는 버살입니다 큰 버살입니다 송이처럼 생겼는데 송이처럼 생겼는데 송이처럼 여기도 있고 돌 위에서 잘하네요 돌 위에서 잘하는 버살입니다 달걀버섯이 아닌가요? 달걀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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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셋 여기도 달걀시다고 달걀세요 달걀湧 달걀 달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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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비올려구 야크가자 비온다 가자 야크 가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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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